오랑교또 쇼 말은 해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 마이 갓 왜? 사이맨? 응 자기야 이리 와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못해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감독을 갖고 배서가 중요한 장면이야 뽀뽀해 이제 나오죠? 막 사랑하고 그래 배드 씨 이거 약간 호흡도 있어야 돼 적응 좀 하고 나서 내가 한, 둘, 둘 뒤에 올 걸 그랬나? 아니 정말이야? 그럼 커트, 커트 약간 그 느낌이 예 사랑하는 느낌이 좀 덜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예예예 사랑하는 느낌을 알겠습니다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겁도 나고 너무 나약해 보이나? 응 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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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 보기 싫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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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사랑해 보고 싶었어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겁도 나고 응 너무 나약해 보이나? 응 응 Roy 아예 아 아 아직 뽀뽀가 야 내가! 내가 이걸 할 줄이야! 잘 먹을까봐 지금